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믹스커피 지은이 김성환님의 영화관에 간 철학입니다. 철학을 모르면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고, 영화를 모르면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라는 문장을 읽고 들었던 생각은 어려운 철학은 영화이고, 재미있는 영화는 인생이란 말인가? 였습니다. 이 책은 철학이라는 창으로 영화를 들여다보며, 궁극적으로 인생과 세상을 제대로 읽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철학 공부가 영화 감상이기도 하다. 라고 했습니다. 책에서는 영화와 철학이 따로 또 가치, 미래, 사랑, 재미, 관계, 정의에 맞닿아 있고, 적절한 곳에서 맞닥뜨리며 상호를 보완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책은 5부로 나뉘어져 있고, 주제에 맞는 영화와 철학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관에 간 철학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영화관에 간 철학 1부 영화도 철학도 미래가 불투명할 때 시작된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다. 매트릭스 매트릭스 3부작에서 키아노 리부스의 스턴트 대역은 체드스타 헬스키가 맡았다. 매트릭스를 촬영했을 때 유원 스미스를 들쳐 업고 지하철역 천장에 꽂는 신을 찍느라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깨뼈가 빠졌다고 한다. 후, 체드스타 헬스키는 키아노 리부스의 주연의 존 윅 시리즈 감독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매트릭스 3부작의 후속편에서는 트리니티의 본 남편 체드로 나온다. 체드스타 헬스키는 미국판 정두홍이다. 매트릭스는 개봉관에 가서 두 번 본 유일한 영화다. 철학 전공인 내 눈에 보이는 게 많았다. 영화에 저명한 철학책도 한 권 나온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쓴 시뮬라시옹이다. 네오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숨기려고 내부를 칼로 파낸 책이다. 시뮬라시옹은 워셔스키 형제가 매트릭스의 주연급 배우들에게 오디션을 볼 때 읽고 오라고 한 책이기도 하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눈물을 흘린다. 인류의 미래는 어떨까? 21세기 초만 해도 스마트폰이 한 사람당 하나씩 있고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여성의 명절 증후군이 줄어들 거라고 짐작한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기술과 문화의 질병이 나타날까? 보통 사람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공상과학영화, 즉 SF영화는 이 물음에 도전한다. 새천년 직전인 1999년에 나온 매트릭스는 200년을 건너뛰어 2199년 세상의 모습을 상상한다. 기계와 싸우느라 버거운 현실과 화려하기 짝이 없는 사이버 세상, 매트릭스가 그 모습이다. 2199년이면 아직 한참 멀었다. 그 전에 매트릭스가 실현될지도 모른다. 매트릭스는 21세기 초 드디어 완성된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만든 사이버 공간이다. 인공지능은 천연 자원이 고갈되자 사람의 생체 에너지를 착취하고자 매트릭스를 만든다. 사람의 몸은 현실 공간의 인공자궁에서 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몸을 정상으로 유지하고자 매트릭스에 접속해 진실을 모른 채 살고 있다.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 토머스 앤더슨이지만 밤에는 유능한 해커 네오 인터넷을 떠돌다가 매트릭스를 포착한다. 네오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트리니티의 말대로 매트릭스를 지키는 요원들이 찾아오자 도망치다가 붙잡힌다. 요원들은 해커의 전설, 모피어스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협박하지만 네오는 거부한다. 그러자 도청기계 벌레를 네오의 배꼽 속에 집어넣는다. 깜짝 놀라 깨어난 네오는 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만난 트리니티가 네오의 배 안에서 벌레를 빼내고 네오는 마침내 모피어스와 만난다. 파란 약을 먹으면 여기서 끝난다. 침대에서 깨어나 믿고 싶은 걸 믿게 돼.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아 끝까지 가게 된다. 모피어스의 말을 듣고 망설이다가 빨간 약을 선택한 네오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에너지원을 없애려고 핵폭탄을 터뜨려 폐허가 된 현실공간을 대면한다. 모피어스와 동료들은 인공자궁에서 탈출해 전함 너부간 네사로를 타고 현실공간을 떠돌며 매트릭스에 접속해 싸우는 저항군 소속이다. 저항군은 새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자의 말을 믿고 그분을 찾다가 네오를 발견한다. 네오는 자신이 정말 새 메시아인지 확인해보려고 매트릭스에 접속해 예언자 오라클을 만난다. 그러나 오라클은 알쏭달쏭한 말만 한다. 그분이란 존재는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자기만 알아. 넌 선택을 해야 해. 모피어스의 목숨과 네 목숨 중에서. 둘 중 하나는 죽어. 그건 내 손에 달렸어. 한편 저항군 사이퍼는 기계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배신한다. 이 배신으로 여러 저항군이 목숨을 잃고 모피어스가 붙잡히고 만다. 네오가 모피어스를 구하러 나서고 트리니티도 함께 가 모피어스를 구출한다. 그러나 오라클의 예언이 틀리지 않아 네오는 요원 스미스의 총에 맞고 죽는다. 트리니티가 심장 박동이 멈춘 네오에게 고백한다. 오라클은 내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바로 그분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죽을 수 없어.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네오는 트리니티의 키스로 되살아나고 요원들이 일제히 총을 쏴대지만 네오는 날아오는 총알들을 향해 손을 들며 말한다. 노 총알들이 급정지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진다. 네오는 스미스의 정체를 디지털 신호로 훤히 꿰뚫어보고 간단히 분쇄한다. 매트릭스는 등장인물 이름에서 기독교의 색깔이 짙게 나타난다. 네오는 영어 뉴의 그리스어로 새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분이라고 풀이한 영어 더원도 오가 대문자라면 유일신을 뜻한다. 트리니티는 삼위일체란 뜻이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부하를 처음 목격한 마리아 막달레나를 상징한다. 모피어스는 광야에서 예수에게 물로 세례한 요한을 상징한다. 네오가 총알을 세우는 건 웃기다거나 말도 안 된다고만 볼 장면이 아니다. 네오가 예수처럼 죽었다가 기독교 교리인 사랑을 의미하는 트리니티의 키스로 부활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경지에 오르는 순간이다. 손까지 들 필요도 없다. 노라고 말만 하면 총알이 멈춰서야 한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눈물을 흘려야 할 장면이다. 사이버 공간의 환각체험 매트릭스에는 그리스 신화 코드도 나온다. 예언자 오라클, 신탁이라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시민은 신전 순례가 일생의 꿈이다. 이때 주로 자신의 운명에 관해 묻고 여사제의 대답을 듣는다. 여사제가 모종의 연기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신의 대답을 전해주는 걸 신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오라클이 여성으로 설정된 건 우연이 아니다. 오라클이 피우는 건 그냥 담배가 아닐지도 모른다. 네오가 오라클을 만나고자 찾은 부엉 문 위에 너 자신을 알라에 라틴어 현판이 걸려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지만 그가 만들진 않았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돌 마당에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시민은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고 네오는 오라클의 부엌에서 신탁을 받는다. 매트릭스의 명장면 하나만 꼽는다면 단연 네오가 오라클의 부엌에서 신탁을 받는 장면이다. 신화는 인류가 만든 최초의 문화이고 원시시대의 문화이다. 왜 워셔스키 형제는 최첨단 문화인 사이버 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에 가장 오래된 문화인 신화를 끌어들였을까? 어느 인터뷰에서 레리 워셔스키가 말했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신화에 관심이 많고 일종의 현대적 허구를 창조하려 했다. 신화를 이 시대에 맞게 재창조해 보고 싶었다. 사이버 문화가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려면 신화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사이버 문화의 특징은 환각체험이다. 환각체험은 외부 자극 없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꿈이 환각체험의 대표격이다. 그리고 문화의 역사는 신화가 가장 오래된 환각체험을 보존한다고 증언한다. 매트릭스는 사이버 문화를 다루면서 신화를 소환한다. 현명하다. 원시 부족은 어김없이 자기 부족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 원시인은 대부분 신화를 환각체험으로 만난다. 예를 들어 어떤 부족의 한 청년이 성년식 때 파란 돌가르를 코로 들이마시고 환각상태에 빠진다. 청년은 독수리가 되어 숲 위를 날아다니다가 어느 계곡의 물 속에 에메랄드색 돌이 깔려있는 걸 보고 깨어난다. 경험한 환각체험을 보고하면 부족 어른이 말한다. 네 평생 임무는 우리에게 소중한 그 돌을 구해오는 것이다. 에메랄드색 돌은 이 부족이 환각제로 사용한다. 청년은 물통과 화살집을 메고 돌을 찾아 나선다. 신화를 통한 환각체험은 어떤 종류든 신적 존재와 만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접신체험은 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와 평생 해야 할 일을 확인해준다. 원시인은 부족 어른에게 신화와 제의를 배우고 환각체험에 대한 해석을 듣는다. 과학기술 문명에 익숙한 우리는 각성체험과 이성의 해석에 의존해 자기 정체를 확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정체를 확인하는 방법의 원형은 환각체험과 부족 어른의 해석이다. 사이버 문화에서 환각체험은 인터넷 게임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다가 그만두면 머리가 멍해진다. 환각 상태에서 각성 상태로 전환하며 일어나는 현상이다. 잠에서 깰 때 잠시 몽롱한 것과 비슷하다.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사이버 문화의 특징은 환각체험이다. 매트릭스 안에서 사람들이 체험하는 건 모두 환각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인공자궁이나 전함에서 눈을 감고 있다. 매트릭스는 신화까지 끌어들여 사이버 문화의 특징인 환각체험이라는 걸 잘 보여준다. 환각체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매트릭스에는 기독교의 배신자 유다를 상징하는 사이퍼도 나온다. 악역이니까 관객에게 욕을 많이 먹는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이퍼를 욕할 수 있을까? 영화에선 매트릭스라는 사이버 공간과 시궁창 같은 현실 공간이 구별되어 있다. 사이버 공간은 화려하지만 현실 공간은 형편없다. 저항구는 전함에서 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콧물 같은 죽을 먹고 지낸다. 게다가 언제 어디서 문어처럼 생긴 센티널이나 요원의 공격을 받고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탈출해 마음이나마 편하게 매트릭스 속에서 살려는 게 사이퍼가 배신한 이유다. 사이퍼는 스미스와 거래할 때 모피어스를 넘기는 대가로 그동안 저항군으로 산 기억을 다 지우고 인공자궁 속으로 되돌아가길 원한다. 사이퍼의 모습은 환각체험의 단점을 보여준다. 사람을 분열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분열하고 마음도 여러 조각으로 분열한다. 몸이 인공자궁 속에 있고 마음만 매트릭스에 접속되어 있는 건 몸과 마음의 분열이다. 사이퍼가 매트릭스와 누브간 내사로를 놓고 갈등하는 것이나 빨간 약을 선택하게 만든 모피어스를 증오하는 건 마음의 분열이다.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이 통일되어 있길 바란다. 우리가 지금 사는 곳도 일종의 매트릭스이고 우리 몸은 어딘가 인공자궁 속에서 사육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몸을 되찾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머리가 아프고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답은 자의식에 있다. 환각체험의 장점은 매트릭스의 화려한 액션이 유감없이 보여준다. 90도로 누운 채 벽타기, 빌딩 건너뛰기, 10시간 만에 온갖 격투기 완전 정복하기, 총알 피하기, 총알 세우기 등 현란하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기술의 뒷받침이 있으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곳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환각체험은 현실 세계에서 몸과 마음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게 해준다. 1960년대 미국에선 돈과 전쟁에 찌든 기성문화에 반대해 새 문화를 창조하려는 반문화운동이 일어났다. 반문화운동의 정신적 지주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 티머시 리얼리이다. 그는 새 문화 창조를 위해 마음을 확장하는 약이라 불린 LSD로 대학원생들과 환각체험을 실험한 덕분에 대학교에서 잘리고 만다. 리얼리는 LSD를 투여하고 야구를 한 경험을 말한다. LSD가 우리의 시간관념을 비튼 것이다.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였다.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날 때 공은 타자를 향해 둥둥 떠오는 것처럼 보였다. 공의 바늘땀을 세고 상표 윌순을 확인하고 반사적으로 공을 칠 때 근육 수축을 느낄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 플래시백 216쪽 환각체의 효과는 시간의 지체다. 환각체를 투여하면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의 바늘땀, 상표가 보인다. 배틀을 휘두를 때 근육 수축도 느낄 수 있다.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 느끼는 것 같다. 매트릭스에서도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짧은 시간 안에 온갖 격투기를 배울 수 있다. 또 총알이 느리게 날아오는 게 보이니까 몸을 뉘어 피할 수 있다. 환각체험의 또 한 가지 장점은 창의 아이디어의 산실이라는 점이다. 창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높이 평가받는다. 그러나 창의는 공식이 없다. 누군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어떻게 떠올렸냐고 물으면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온다. 그냥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아니다. 창의 아이디어는 무의식에서 튀어나온다. 환각체험은 무의식에서 비롯한다. 무의식은 좁게는 근친상관처럼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욕망을 억압하는 메커니즘이다. 넓게는 생각과 행동이 자동처리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릴 때 손, 눈, 머리를 함께 움직인다. 그러나 어느 손가락이 어느 자판을 두드리고 눈이 어떤 속도로 모니터의 글자를 따라가며 머리가 어떤 각도로 무엇을 향해 있는지 일일이 의식하지 않는다. 손, 눈, 머리의 움직임은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자동으로 처리된다. 의식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은 모두 의식할 수 없는 자동처리 과정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창의 아이디어도 의식할 수 있게 떠오르기 전에 무의식의 자동처리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창의 아이디어를 얻는 능력을 기르려면 무의식과 환각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환각체험은 무의식이 작동한 결과이고 창의 아이디어에 원천이 될 수 있다. 내 앞에 파란 약과 빨간 약이 있으면 나는 어떤 약을 선택할까? 파란 약을 먹으면 각성체험의 세계 속에서 산다. 빨간 약을 먹으면 환각체험의 세계로 떠난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빨간 약이다. 뭘 선택해야 하나? 네오가 빨간 약을 선택하기 전이든 후든 계속 품고 있는 물음이다. 네오가 빨간 약을 선택하는 건 이 물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자기 정체, 다른 말로 자의식이다. 네오가 모피어스를 살리러 나선 것도 모피어스와 자기 목숨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오라클의 신탁에서 내가 죽으면 모피어스를 살릴 수 있다. 라는 답을 얻기 때문이다. 반면 사이퍼는 현실 세계의 궁핍하고 위험한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저항군으로 살아야 한다는 자의식을 포기한다. 그는 자의식 없는 환각체험의 세계, 매트릭스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네오처럼 되려면 환각체험을 하더라도 체험을 해석하는 자의식을 놓치면 안 된다. 네오는 빨간 약으로 몸만 되찾은 게 아니라 자의식도 얻는다. 빨간 약은 자의식의 약이기도 하다. 원시부족의 신화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마을 어른의 해석이다. 청년이 환각체험을 한 뒤 보고하면 마을 어른이 해석해준다. 그러면 청년은 자기의 정체, 평생 해야 할 임무를 확인한다. 이 정체 또는 임무도 내가 뭘 해야 하나에 대한 답, 자의식이다. 요즘 이렇게 해석해주는 어른은 찾기 어렵다. 그런 어른이 있더라도 물어보고 해석을 들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른 생각이다. 그러나 해석은 필요하다. 해석이 없는 환각체험은 마약에 취해 몽롱한 정신 상태와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묻고 대답을 얻는 수밖에 없다. 사이버 문화가 제공하는 환각체험은 스스로 그 체험의 의미를 묻고 대답하는 해석, 자의식의 해석을 거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환각체험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럭비공은 제멋대로 튀지만 럭비 선수들은 공이 튀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다니기만 하지 않는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공을 컨트롤한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좋은 영화를 몰입해서 보고 나면 누구나 주인공처럼 되고 싶어한다. 매트릭스를 보면 네오나 트리티니처럼 되고 싶지, 사이퍼처럼 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네오나 트리티니처럼 될 수 있을까? 답은 자의식에 있다. 3부 영화도 철학도 재밌을 때 가장 가치 있다. 전 세계를 매료시킨 가장 한국적인 것 기생충 Permission to Dance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오히려 가장 넓게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년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받고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러고는 느끼게 됩니다. 아, 이건 내 이야기구나.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구나.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의 특수가 보편으로 변화하며 누군가의 영혼을 울리는 순간이죠.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2019년 11월 25일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 앞에 두고 한 말이다. 특수가 보편으로 변화는 해결 변증법의 원리다. 봉준호 감독은 방시혁 의장의 말에 구체 사례를 든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특수이고 가장 넓게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건 보편이다. 해결 철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은 업계 전문용어로 가끔 말한다. 해결은 해결해주는 건 없고 해골만 아프다. 반성한다. 나도 철학 동업자일 뿐 아니라 해결 철학으로 논문도 몇 편 썼다. 봉준호 감독과 방시혁 의장의 성공에서 해결 변증법의 힘을 확인한다.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데? 반지하에 사는 사수생 김기우가 친구 민혁의 소개로 제약 증명서를 위조해 글로벌 IT 회사 CEO 박동일의 딸 박다혜 영어 과외 교사가 된다. 기우는 첫날 다혜의 남동생 박다송의 그림을 보고 동의계 아내 최영교에게 여동생 김기정을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미술 선생님 제시카로 소개한다. 기정은 첫날 다송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고 연교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놀란다. 기정은 연교에게 다송이 미술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침 동익이 집으로 돌아와 윤기사에게 제시카를 집에 데려다 주라고 말한다. 기정은 윤기사가 자꾸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치근거리자 몰래 팬티를 벗어 조수석 밑에 둔다. 다음날 동익이 차에서 기정의 팬티를 발견해 코에 대보고 얼굴을 찌뿌리며 윤기사를 의심한다. 동익은 연교에게 팬티를 보여주며 윤기사가 자기 자리에서 카색스를 한다며 적당한 이유를 대 해고하라고 말한다. 집을 나서던 기정이 연교를 설득해 윤기사 자리에 아버지 김기택을 꽂는다. 기우는 다혜에게서 가정부 문국광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털 가루를 뿌려 문광을 결핵환자로 몰아 내쫓는다. 엄마 박충숙이 문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어? 똑같다. 둘이 냄새가 똑같다. 제시카 쌤한테서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다송이 기택과 충숙의 온 냄새를 맡고 말한다. 기우가 비누를 제각각 다른 걸로 써야 하냐고 하자 기정이 말한다. 그게 아니라 반지야 냄새야. 이 집을 떠나야 냄새가 없어진다고. 다송의 생일에 동익의 가족이 캠핑을 떠나자 기우의 가족이 동익의 집을 차지하고 거실에서 술판을 벌인다. 그때 쫓겨난 문광이 초인종을 누르고 지하실에 두고 간 게 있다며 들어온다. 문광은 지하실 및 방공호에 내려가 빚에 쫓겨 숨어 살며 며칠 쫄쫄 굶은 남편 오근세에게 젖병을 물리고 바나나를 먹인다. 따라 내려간 충숙과 몰래 엿뜯다가 들킨 기택가족과 문광 가족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 그때 영교가 전화를 걸어 포구 때문에 곧 집으로 돌아가니 한우 넣고 짜파구리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한다. 기택가족은 홈비백산에 거실을 대충 정리하고 문광 가족을 방공호로 내려보낸다. 문광은 탈출하다가 충숙의 발길에 방공호 계단을 굴러떨어져 얼마 못 가 뇌진탕으로 죽는다. 기택가족은 거실 테이블 밑에 숨어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온다. 기택의 반지하 집은 폭으로 물에 잠긴다. 화창한 다음 날 동익의 집 잔디밭에서 다송의 생일파티가 열린다. 문광의 죽음에 눈이 돌아간 근세가 기우의 머리를 수석으로 내려치곤 부엌칼을 들고 파티에 난입해 기정의 가슴을 찌른다. 동익이 기절한 다송을 안고 기우를 부르지만 기정의 가슴을 지열하고 있는 기우는 자동차 키만 던진다. 키는 충숙의 새꼬챙이의 옆구리를 찔린 근세의 몸 밑에 깔린다. 동익은 키를 찾다가 근세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찌뿌리며 코를 막는다. 그 모습을 본 기우가 다가가 동익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 기생충의 명장면이다.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데? 김기사님 스멜 오래된 무말랭이 냄새 행주 삶을 때 나는 냄새 그 양반 선을 넘을 뜬 말뜻 하면서도 결국엔 선을 안 넘거든 그건 좋아 인정 근데 냄새가 선을 넘지 냄새가 가끔 지하철 타면 나는 냄새 있어 몰라 난 너무 오래됐어 지하철 타본지 동익과 영교가 기택의 반지하 냄새를 두고 나누는 대화다 이때 기택은 기정 기호와 함께 동익의 집 거실 테이블 밑에 숨어서 듣고 있다 기택은 자기 셔츠 냄새를 맡아본다 기춘 논증의 대가 봉준호의 기생충 개별 개별 특수와 보편의 통일이다 독일 철학자 게오르그 해결이 주창한 개념에 관한 변증법의 핵심 내용이다 해결의 개념 변증법은 내용이 엄청 더 많지만 더 들어가면 정말 해골이 아파지니까 여기까지 개념은 언어로 표현되는 생각이다 기생충은 개념이다 기생충은 다른 동물에 붙어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라는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 또는 2020년 미국 아카데미상 4개를 석권한 한국영화라는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다 개념은 세 종류다 개별 개념 특수 개념 보편 개념 방시혁 의장은 개별 개념을 빼고 특수 개념과 보편 개념만 사용하지만 오리지널대로 세 개념을 사용해보자 기생충은 이 벼룩 회충 등 특수한 기생충을 다 포함하니까 보편 개념이다 이 한 마리 벼룩 한 마리 회충 한 마리는 개별 개념이고 개별 이들 개별 벼룩 둘 개별 회충들을 다 포함하는 이 벼룩 회충은 기생충이라고 보는 개념에 비해 특수 개념이다 개별 특수 보편은 상대 개념이다 특수는 개별에 비해 더 보편적이고 보편에 비해 덜 보편이다 개별 이 한 마리도 그 이의 머리 가슴 다리에 비해 특수 개념이다 기생충도 생물에 비해 특수 개념이다 개별이 특수와 보편의 통일이라면 개별 이는 특수 이와 보편 기생충의 통일이다 개별 이는 작은 머리 넓은 가슴 다섯 마디 다리 여섯 개라는 이의 특수성과 다른 동물에 붙어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라는 기생충의 보편성을 결합한 것이다 영화 기생충은 개별이다 봉준호 감독이 말하는 가장 한국적인 것들은 특수다 가장 넓게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건 보편이다 기생충은 한국적인 특수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보편을 통일한 개별이다 말장난 같지만 기생충이라는 좋은 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 있다 기생충 같은 좋은 영화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면 한국적인 특수와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는 보편을 결합하라는 게 답이다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기생충은 냄새의 영화다 동익이 맡은 기정의 팬티 냄새 다정이 맡은 기택과 충숙의 냄새 기정의 말로는 반지하 냄새 문광의 복숭아털 알레르기 근세의 지하 냄새 우리가 기생충을 보며 상상으로 맡는 냄새들이다 기택 냄새는 개별 반지하 냄새는 특수 가난 냄새는 보편이다 가난 냄새는 반지하 냄새뿐 아니라 지하철 냄새 연탄 가스 냄새 찌든 담배 연기 냄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편이다 반지하 냄새는 기택 냄새뿐 아니라 충숙 냄새 기정 냄새도 있으니까 특수다 기택 냄새는 가난 냄새라는 보편과 반지하 냄새라는 특수를 결합한 개별이다 가난 냄새 정확하게는 가난 냄새에 대한 동익의 인상찌푸리기가 가장 넓게 전세계를 매료시키는 이유는 전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동익의 김기사님 스멜은 전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 이야기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단위로 개별 특수 보편을 나눠보자 기택 가족은 개별 가족 사기는 특수 가족 사랑은 보편이고 문광 가족은 개별 반공호 대피는 특수 가족 사랑은 보편이며 동익 가족은 개별 과외 교사는 특수 가족 사랑은 보편이다 가족 사랑이라는 똑같은 보편이 가족 사기 반공호 대피 과외 교사라는 서로 다른 특수로 나타나고 보편과 특수가 결합하면 기택 가족 문광 가족 동익 가족 이라는 개별이 된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 때 가난 자존심 가족 사랑과 같은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은 찾기 쉽다 찾기 어려운 건 특수 개별은 보편과 특수를 결합하면 나오니까 문제는 특수를 찾는 것이다 어떻게 특수를 찾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는다 따라서 논리학에서 귀추라고 불리는 논중이다 논중은 근거들에서 주장을 끌어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는다 가 근거들이고 따라서가 주장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니까 보편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는다는 소크라테스에게만 해당하니까 개별이다 귀추는 보편과 개별을 근거로 특수를 찾는 논증이다 모든 사람이 죽고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는다면 따라서의 들어갈 말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란 것이다 이 사람 아닌 걸 찾아야 한다 사람 죽는다 소크라테스 말고 또 하나의 개념이 필요하다 기생충에 나온 수석이 그 개념이라고 해보자 못생긴 사람처럼 생긴 수석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이 귀추논증은 말이 된다 돌은 죽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아니고 수석이다 논리학에서 귀추는 타당하지 않은 오류다 소크라테스는 수석 말고 돈 가면 책일 수도 있고 돈 가면 책도 죽지 않기 때문이다 타당하려면 오직 그 답이어야 한다 그러나 귀추는 쓸모가 있다 보평과 개별에서 특수를 찾는 귀추는 과학에서 가설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다 아이장 뉴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는 보평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는 타원이라는 개별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중력이 있다는 특수를 발견했다 기생충은 자존심 손상에 반지아 냄새를 결합해 기택 냄새를 만든다 가족 사랑에 가족 사기를 결합해 기택 가족을 만든다 가족 사랑에 반공호 대피를 결합해 문광 가족을 만든다 가족 사랑에 과외 교사를 결합해 동익 가족을 만든다 기생충이 재밌는 철학 비결은 반지아 냄새 가족 사기 반공호 대피 과외 교사라는 특수들을 발견한 것이다 봉춘호 감독은 귀추의 대가다 내가 공감하고 내 목표를 이루고자 내가 변한다 귀를 위한 시 201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의 노래에 대한 스웨덴 할리먼의 평이다 눈을 위한 노래 팝의 황제라고 불린 마이클 잭슨이 원조다 마이클 잭슨의 성공 비결은 프로페셔널한 댄스 능력이다 아버지 조셉 잭슨은 아들들이 엔터테이너가 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3년 동안 매일 2, 3시간씩 훈련한 뒤 풀어줬다 그 결과 1964년 잭슨 5가 태어났다 마이클은 5살에 데뷔했다 1981년 온종일 음악을 보여준 MTV 채널이 개국하자 춤 전문가 마이클 잭슨은 물맛난 고기처럼 활약하기 시작했다 마이클 잭슨은 듣는 음악을 보는 음악으로 바꿨다 BTS의 성공 비결도 칼군무라고 불리는 자로젠 듯 동작을 맞춘 댄스 능력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바꾼 지 30여 년 만에 한국에서 21세기 팝 아이콘이 나왔다 BTS의 퍼미션 투 댄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를 끼고 살며 지친 전세계 사람들을 춤으로 위로하는 노래다 위로가 보편이라면 춤이 특수이고 둘을 결합하면 퍼미션 투 댄스는 내 이야기가 된다 저는 그 가장 좋은 예가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 Feed the World라는 구호 아래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심각했던 심각했던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전세계에 알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펼친 10여 시간 동안의 릴레이 공연은 인공위성을 통해 전세계 100여 개국 19억 명의 시청자에게 생중계되었고 음악을 통해 인류애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반향과 흥분이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2019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라이브 에이드는 기술이 좋은 컨텐츠를 만나야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예로 든 것이다 라이브 에이드는 인공위성 생중계 기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반면 BTS는 유튜브 기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라이브 에이드 공연 동안 시청자들은 약 1억 5천만 파운드를 모금했다 에티오피아 난민의 기아 문제 해결이란 공동의 목표가 있었고 전세계 사람들은 내 문제 우리 문제가 아니지만 인류애를 발휘했다 그러나 BTS의 Permission to Dance는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려는 노래라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전세계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전세계 사람들의 위로는 공동의 목표가 아니라 BTS의 목표다 포인트는 내 이야기이지 우리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다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이야기라면 우리가 공동으로 이루려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내 이야기라면 내가 개인으로 이루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위로는 위로받는 내가 개인으로 이루려는 목표이지 에티오피아 난민의 기아 문제 해결 반전평화 테러 종식 남북통일처럼 우리가 공동으로 이루려는 목표가 아니다 음악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는 시대는 1969년 우드스톡 페스티벌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우드스톡 페스티벌은 베트남전에 반대한다는 통일된 명분 아래 뉴욕 근처에 30만 관중이 모이고 록스타들이 총출동했다 그 뒤 세상을 바꾸는 음악의 동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인을 바꾸는 음악의 동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1985년 라이브 에이드도 공동의 목표가 있지만 개인을 바꾸는 음악의 동력에 호소했다 모금에 동참한 사람들은 전세계의 개인이다 BTS의 퍼미션 투 댄스는 개인의 공감과 목표를 위한 개인의 변화를 지향한다 내 이야기는 내가 공감하고 내 목표를 이루고자 내가 변한단 뜻이다 시대와 음악의 힘을 잘 읽었다 춤추고 싶어 우리가 아니다 나다 BTS의 칼군무처럼 7명의 멤버가 개인으로 춤을 추지만 하나로 보이듯 전세계의 아미와 팬들이 BTS의 퍼미션 투 댄스에 개인으로서 공감하고 환호하고 위로받지만 거대한 하나로 보일 뿐이다 관용의 언어로 노래하는 수어 음악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에는 즐겁다 춤춘다 평화를 국제수어로 말하는 모습이 나온다 퍼미션 투 댄스의 명장면이다 국제수어는 춤과 함께 퍼미션 투 댄스에 있는 또 하나의 특수다 이 특수의 보편은 소수 집단에 대한 관심이다 퍼미션 투 댄스는 소수 집단에 대한 관심과 청각장애인의 국제수어를 결합한 개별이다 홉스 몽테뉴 베이컨 로크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벨볼테르 루소 휴 칸트 헤겔 밀 니체 아렌트 포퍼 롤스 모두 유명한 철학자들이다 이들에겐 경험론자 합리론자 낭만주의자 관념론자 공리주의자 정의론자 등 서로 다른 별칭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공유하는 별칭이 하나 있다 관용주의자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수많은 개신교종파가 등장하면서 끊임없는 종교 박해와 종교전쟁이 이어졌다 1618년부터 30년 동안 지속된 종교전쟁으로 종부유럽 인구는 3분의 1이 넘게 줄었다 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관용을 외쳤다 이들이 외친 관용은 주로 종교관용이지만 이제 관용은 자유, 평등, 박해와 함께 민주주의의 제4원리라고 불리며 사회의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성, 인종, 언어, 출신, 민족, 종교, 장애를 차별하고 배척하는 불관용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다 전 세계 약 15억 명이 난청,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BTS의 퍼미션 투 댄스는 관용의 언어로 노래하는 수어 음악이다 자랑스럽다 5부 영화도 철학도 정의가 핵심이다 고담은 희망이 있어 선한 사람도 많아 배트맨 비긴즈 나는 김성근 감독을 좋아한다 그는 철학이 있다고 평가받는 스포츠맨이다 김성근 감독을 철학, 특히 윤리학으로 본석해 본 적이 있다 결론은 짬뽕, 요즘 말로는 융합이다 윤리학의 3대 1호는 목적론, 법칙론, 실용주의다 윤리학은 어떤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는 기준을 찾는다 목적론은 어떤 행위가 목적이 좋으면 옳고 법칙론은 법칙에 맞으면 옳고 실용주의는 결과가 좋으면 옳다고 본다 김성근 감독은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 선수 혹사도 불사한다 선수들과 사적으로 밥 한 번 같이 먹지 않고 실력 외에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공정법칙을 실천한다 선수가 타격할 때 고개를 먼저 돌리는 습관을 고치려고 빗자루를 등 뒤에 꽂아 훈련하는 임기응변의 실용도 능하다 우리 인생도 짬뽕이다 어떤 이는 목적의식이 강하고 어떤 이는 원칙을 고집하고 어떤 이는 카멜레온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목적지향일 때도 있고 원칙을 고집할 때도 있으며 카멜레온처럼 실용을 추구할 때도 있다 우리의 삶은 세 가지 윤리를 적절하게 융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서로 다른 철학이론은 머리 터지게 싸운다 말싸움이다 논증이라고도 한다 마이클 샌덴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나라에서 200만부 이상 팔리는 바람에 죽어가는 인문학에 희망고문을 가한 철학책이다 이 책은 정의에 관한 5대 윤리이론의 말다툼을 입담좋게 생중계한다 공리주의, 법칙론,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 목적론, 그리고 샌델 자신의 견해를 공동선 이론으로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철학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의 배트맨 3부작을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로 풀이할 수 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김성근 감독이나 우리처럼 한 가지 윤리로만 살지 않고 짬뽕으로 산다 내가 어떤 주인공의 어떤 행동이 어떤 정의론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는 건 짬뽕으로 섞기 전에 재료를 가지런히 나눠 잠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어차피 실전 인생은 융합이다 베트맨의 탄생 기원 브루스 웨이는 어릴 때 우물에 빠져 박쥐들에게 혼나는 바람에 베트 트라우마가 있다 게다가 오페라에서 박쥐 분장을 보고 일찍 나오자 했다고 부모가 불황자에게 총 맞고 죽는 바람에 죄책감도 갖고 산다 브루스는 부모를 살해한 주 7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고담시의 범죄에 맞서 퀘스트에 나선다 중세 기사들이 성주 부인에게 사랑을 얻고자 보물을 찾아 고난의 모험여행 퀘스트를 떠나듯 브루스도 범죄를 이해하고 또 범죄에 맞서고자 범죄자들과 어울리며 사서 고생한다 그리고 자신을 헨리 듀커드라고 속인 라스알굴의 수제자가 된다 라스알굴은 고대부터 있었다는 비밀조직 어둠의 사도들의 수장이다 브루스는 그 덕분에 범죄에 맞설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심장과 온갖 싸움 기술을 습득한 몸을 얻는다 라스알굴은 브루스에게 어둠의 사도들 리더가 되라고 권하면서 마지막 테스트로 농부를 죽인 살인자를 처형하라고 칼을 건넨다 브루스는 거부한다 배트맨 비긴즈의 명장면이다 고담으로 가서 범죄와 싸우겠소 하나 처형은 못해요 어둠의 사도들 소구를 불태우고 고담으로 돌아온 브루스는 배트맨이 된다 그는 갱 두모 카르민의 팔코네를 때려잡아 경찰에 넘기고 범죄자들에게 공포가 된다 살아남은 라스알굴이 고담에와 타락한 고담 시민을 공포가스로 모조리 죽이려 한다 배트맨과 정직한 경찰 짐 고든의 활약으로 라스알굴은 전철에 탄 채 지상으로 꼬라박혀 죽는다 감옥에서 들은 팔코네의 비밀을 증언하는 대가로 가석방하는 거야 브루스가 부모를 죽인 치를 왜 풀어주냐고 묻자 소꿉친구이자 검사부 레이첼 도스가 대답한 말이다 치를 풀어주고 팔코네를 잡을 수 있다면 칠은 행복하고 팔코네와 브루스는 불행할 것이다 그러나 팔코네의 범죄로 불행한 고담 시민들이 행복해진다 고담시 전체로 보면 행복이 불행보다 훨씬 더 커진다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이다 공리주의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동이 옳다는 것이다 칠의 가석방과 팔코네의 구속은 반대로 칠의 계속 감옥살이와 팔코네의 계속 범죄에 비해 행복을 크게 늘리는 길이다 소꿉친구가 죽이려 할 정도로 증오하는 살인범의 가석방을 냉큼 받아들이는 레이첼의 태도는 행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공리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공리주의는 행복이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데서 온다고 본다 레이첼의 계산은 칠의 가석방으로 칠, 팔코네, 브루스, 고담 시민들이 얻을 쾌락과 고통을 합산해 쾌락의 전체 양이 고통의 전체 양보다 더 커지면 가석방은 옳다는 것이다 벤담의 행복계산법이다 벤담은 파놈티콘의 창안자다 파놈티콘은 소수의 감시자가 모든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원형 감옥이다 그는 거지들을 파놈티콘 모양의 구빈원에 몰아넣자고 제안한다 거지와 마주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행복이 줄어든다 정이 많은 사람은 동정심이란 고통이 생기고 정이 없는 사람은 혐오감이란 고통이 생긴다 구빈원에 갇힌 거지는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그러면 거지의 공리도 늘어난다 벤담의 구빈원 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담시의 빈민가, 네로우주 지역은 벤담의 구빈원을 구현하고 있다 이곳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을 손바닥처럼 보며 마약과 범죄로 등쳐먹는 갱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라스알굴은 팔코네를 앞세워 이 지역을 범죄의 소굴로 만들고 이를 빌미로 고담시민을 몽땅 죽이려 한다 공리주의의 약점 공리주의는 약점이 있다 그리스도인을 사자우리에 던져넣기다 고대 로마 시절에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을 사자우리에 던져놓고 군중이 구경하고 즐기게 했다 그리스도인은 사자에 물어뜯기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구경꾼들은 환호하며 집단 황홀경을 느낀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구경꾼들의 쾌락에 비해 세발의 피다 공리주의는 그리스도인을 사자우리에 던져넣는 행위를 비난할 수 없다 오히려 칭찬해야 한다 군중의 쾌락을 극대화하니까 저들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어 범죄와 절망 속에 살면 뭐하나 우린 인간의 타락을 막기 위해 싸워왔다 흑사병으로 로마를 멸망시켰고 런던도 불태웠지 문명이 타락할 때마다 우리가 바로잡았어 라스알굴도 공리주의자다 고담 시민의 삶은 범죄와 절망 속에서 고통만 늘릴 뿐이다 인간의 타락을 막고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고통뿐인 삶을 싹쓸이 해야 한다 라스알굴은 현대판 구빈원에 있는 고담 시민을 모조리 사자우리에 던져넣으려고 한다 법칙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어린아이가 가게에 들어와 빵을 사려 한다 주인은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지만 나쁜 소문이 퍼져 장사에 타격을 입을까봐 바가지를 씌우지 않기로 했다 어린아이에게 바가지를 씌워 당장 얻는 이익보다 나쁜 소문으로 두고두고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 주인의 장사 속은 공리주의 계산법에 따른다 독일 철학자 이만웰 칸트가 공리주의에 반대하면서 든 예다 주인이 바가지를 씌워선 안 된다는 법칙을 지키는 이유는 손해가 이익보다 크다는 계산 때문이다 옳지 않다 법칙은 법칙이니까 지켜야 한다 칸트의 법칙론이다 왜 칸트는 손익 계산에 따른 공리주의를 거부할까? 손익 계산은 쾌락과 고통의 계산이다 이익은 즐겁고 손해는 괴롭다 공리주의의 쾌락과 고통이 인간의 통치권자라고 본다 칸트는 이게 못마땅하다 인간의 통치권자는 쾌락과 고통의 감정이 아니다 이성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늘 이성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스스로 부여한 최고 법칙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 존재만으로도 절대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조건이 필요 없다 어린아이가 두고두고 손해를 준다면 바가지를 씌우지 않아야 한다는 법칙에는 두고두고 손해를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바가지를 씌우지 않아야 한다는 법칙은 법칙이니까 지켜야 한다면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법칙도 마찬가지다 법칙이니까 지켜야 한다 조건은 없다 칸트는 조건 없는 법칙을 정언 명령이라고 부른다 칸트의 법칙론에 비춰보면 농부를 죽인 죄인의 처형을 거부한 브루스는 훌륭하다 아무리 살인자여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살인자에 대한 브루스의 태도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법칙론과 일치한다 살인자도 목적으로 대하는 게 왜 중요할까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자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는 걸 생각해보자 칸트는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테러 용의자의 입을 열 유일한 방법이 그의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것이어도 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을 고문해선 안 된다는 법칙은 계산해보고 지켜야 할 게 아니다 법칙이니까 지켜야 한다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하니까 지켜야 한다 살인자는 응징으로 처형해야 하고 타락한 고담 시민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라스알굴의 태도는 모든 인간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칸트의 법칙론과 완전히 어긋난다 라스알굴의 태도는 살인자와 고담 시민을 타락한 문명을 바로잡는 수단으로 여기는 공리주의와 어울린다 법칙론의 약점 칸트의 법칙론도 약점이 있다 첫째, 법칙은 법칙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태도는 너무 유별나고 극단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은 법칙이니까 지켜야 한다면 살인자가 문 앞에서 옷장 속에 숨어 있는 친구를 찾아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나치 돌격대원에게 안내 프랭크의 가족이 다락방에 숨어 있다고 알려줄 수밖에 없다 둘째,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법칙도 비현실적이다 칸트는 브루스가 베트맨이 되어 범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비난할 것이다 폭행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존중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범죄자들에게 맞아 죽어도 대항해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셋째, 법칙론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틀로는 부적절하다 고담은 희망이 있어 시간을 줘 선한 사람도 많아 라스알굴에게 브루스가 항변하는 말이다 라스알굴은 고담실을 멸하려 하고 브루스는 고담실을 구하려 한다 선한 사람도 많다는 브루스의 말은 선한 개인을 구제해야 한다는 뜻과 함께 선한 개인과 악한 개인이 섞인 공동체를 한꺼번에 멸하면 안 된다는 뜻도 지닌다 법칙론은 악한 개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선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악한 개인과 선한 개인이 섞인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법칙론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틀로는 부적절하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